25일 일본 아키타연에 원인 모를 정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호카이도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기록적인 폭설 이후 진도우야개 강진이 3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6일 일본에서는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호카이도 쿠시로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6일 이 지역 근처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두 달 전입니다. 9월에는 호카이도의 이부리 쿠시로 도보쿠의 아우무리현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우무리현 동조가 바다에서 약 3개월 동안 8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 최대 규모는 5.3의 지진이었습니다. 따라서 호카이도의 이부리 지역과 구시로 지역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지진은 이와태현 내륙 남부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5월 1일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이와태현 내륙의 이 근방은 반년 만에 지진입니다. 지난번 5월 1일에는 미야기현에서 진도호강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와태현에서 강진 발생 1시간 후에 미야기현에서 규모 6.8 진도호강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태의 지진들이 연속 발생 중에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7일 토요일 지금 방송 녹화시간 저녁하고 시현재까지 27일에는 가고시마현 오스미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작년 2020년 10월 8일에 규모 2.2의 지진이 있었고 2018년 12월 30일에 규모 2.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1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진은 오전 8시 41분에 가나가와현 서구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일 전인 11월 17일에 이 지역 근처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15 11월 20일에 도쿄도 23구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도쿄 인근의 수도권 지역의 직하 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